너 뭐하는 거야? 내가 졌네 너 뭐하는 짓이냐고 아, 무슨 일을 그냥 놓쳤어 이거냐? 무조건 이기게 해준다는 게? 너 이런다고 내가 고마워할 줄 알지 다시 던져 나 다시 던져도 못 이겨 그냥 좀 멋있게 죽지게 해줘라 혼자 개폼 잡지 말고 다시 던지라고 난 없어 뭐? 너는 여기서 나갈 이유가 있지만 난 없어 여기서 나가면 뭐랄까 너가 물어본 다음부터 계속 생각을 해봤거든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 이유가 있는 사람이 나가는 게 맞잖아 그게 맞잖아 너는 꼭 살아서 나가 그래서 그래서 엄마도 만나고 동생도 찾고 제주도에도 꼭 가고 고맙다는 게 더 많아 Dunra 그녀는 통행인을 다 나눠야 돼 메뉴 그런게 też 다음날 재밌다 우리 액 액 액 액 액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